참치 샌드위치 7. 우수진 먹거네? 환절 맛이 있는데 반야 너 김밥 먹어봐 너 김밥 너가 잘 만드는 참치 있어? 아 진짜 맞아 잠깐만 잠깐만 아 이거 먹어 아니 아니야 아니 아니야 아니 아니야 아니 아니야 아니 아니야 그래야 야 잠깐만 아니 잠깐만 못었어? 여기다 못었어? 야 눈이 죽어 정리야 이거 먹어 야 야 이거 먹어 그럼 이거 야 나 애 이거 하나 괜찮다고 야 나 애기 때문에 이거 뭐야 이거 테스트가 뭐지? 맛 나 이거 이런나봐 야 있잖아 이거면 리덴탈 이걸로 입 정화시켰다 아무것도 안 넣었어 내가 방금 먹은 거야 뒤집어 봐 아 진짜 아 진짜 아무것도 안 넣었어 진짜 아무것도 안 넣었어 진짜 야 나 바꿔 먹었잖아 이건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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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너네 그렇게 소중하게 야 너네 그렇게 소중하게 내가 내 거 안 먹잖아 김밥이 짠해 이거 진짜 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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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몇 가지 안 돼 우리 아까 누나 진짜 야 알겠어 알겠어 아 이거 먹어 봐 나만 다 알 수 있잖아 이건 진짜 야 너도 먹어 참치살 참치 참치가 좋아 햄이죠 김 어서 이건 진짜 아니 야 나 내 거 먹었어 안 돼 안 돼 내 거 먹어 밥 진짜 많아 밥 진짜 많아 나 맨벅 이거 진짜 맛있어 아 진짜 얘기 어마이걸 야 이건 진짜 괜찮은 거 같아 동선이 잘탈 나 진짜 동선이 이렇게 만나가 마지막 구간 이렇게 한 거야 나 이제 이쪽 중이야 참기름 넣은 건 어떤 거 같아? 이거 먹어 I made it! 야 언니 애기 탑이 너무 힘들어 진짜인가요? 진짜 제대로 싼 건 어느 거냐? 진짜 이거 말고 이건 밥이 너무 많고 이건 다 괜찮은 거 같아 야 이게 없어 언니가 오이 넣지 말라고 봐 야 김밥 최고야! 짱이 깜짝 놀랐다 빨리 암튼해서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어 빨리 암튼해서 깜짝 놀랐어